트레이싱 서버에서 엑시큐션 해서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을 트레이스 해보는 거에요. 하는 방식입니다. 예제를 바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그 동작 메커니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젠 서버 스타트 링크 해서 시퀀스 서버 100이고 그리고 초기값 100이고 이번엔 디버그를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디버그하고 옵션이 있는데 그 속에 다시 또 트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디버그에 트레이스를 줘서 서버를 동작하는 거에요. 이전에는 이것만 줬었잖아요. 이번에 이걸 추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버를 동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서버 아이디는 151번입니다. 151번이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 그런 다음에 젠 서버 콜 pid next number 하면은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볼까요? 100번을 줬으니까 next number 101번이 처음에는 100번 그대로 오죠. 그리고 다음번에 호출하면 101번이 또다시 날라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102번 이렇게 되는데 그냥 숫자만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버그 정보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151.0입니다. 서버 피해가 got call next number from 132번. 132번 프로세스로부터 next number에 대한 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1번은 100을 132번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132번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죠. 내가 132번입니다. 서버는 151번. 그죠? 그러니까 151번과 153번 사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데이터가 수급하고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해 주는 것이 디버그 트레이스의 역할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트레이스에서 이번에는 디버그에서 스타디스틱스를 줄 수도 있어 옵션을 이 부분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스타디스틱스를 줬습니다. 트레이스가 아니라 그랬죠? 스타디스틱스를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만 일단 이것부터 복사를 해서 붙여보자 하면은 지금은 서버 사이에 서버에 우리가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본 정보, 스타트 타임, 지금 서버가 시작한 시간이 2019년 10월 26일 19시 39분 49초입니다. 그죠? 10월 26일.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날이죠. 그리고 현재 시각이 일하고 그리고 리덕션은 CPU의 사용량을 표시하는 거에요.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디버그인 시간에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온 게 있나요? 없고. 메시지 나간 게 있나요? 역시 없죠. 자 그럼 메시지를 좀 주고받아 봐야겠죠.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한번 두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보면은 메시지 들어온 게 두 번, 나간 게 두 번, 그리고 리덕션, CPU 사용은 126. 조금 전에 36보다도 많이 증가했죠. 그죠? 디버그인 할 때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나중에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에요. 요게 트레이싱 입니다. 그 외에 예제가 좀 하나 더 나와 있지 싶은데요. 이렇게 sys.trace.pid를 true. 이렇게 true로 주게 되면은 지금 사실 true인 상태에요. 현재. 현재 true인 상태이고. gensub을 call.pid.nextnumber 하면은 trace를 true로 줬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디버그가 요렇게 정보. 좀 전에 얘는 true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false 상태였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올릴 수가 없나요? 아 위에 이렇게 다 지워져버렸군요. 왜냐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버를 시작할 때, 서버를 시작할 때 디버그를 statistics으로 줬잖아요. trace는 안 줬죠. trace도 같이 줬다고 하면은, 주었다면은 true인 상태입니다. 근데 안 줬으니까 false인 상태에요. false인 상태인데, 지금 이 문장 어디 갔나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나요? true 준 부분. 여기죠. 여기를 통해서 디버그를 true로 만들어준 겁니다. trace를. 그래서 trace 만들어주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워주게 되면은 이제는 ok만 나오고 디버그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sys에다가 get status pid 하면은 statistics를 우리가 true를 줬잖아요. true를 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요것은 다 지워버리고. 요런 결과 나옵니다. statistics 해서 initial call은 이렇게 갖고. Ancestor는 132.0 되어있죠. 그리고 pid 0.77.0 되어있는데, 지금 pid를 볼까요? self 하면은 132.0. 지금 pid에요. 요 pid, 이 self를 만든 ix 환경을 만들어낸 프로세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얘입니다. 0.77.0. 그죠? 그리고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것은 0.132.0. 지금 현재입니다. 이라는 정보도 나오고. trace가 true로 되어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true로 만들었잖아요. trace true. 또 사라졌네. 위에 있습니다. 있고 true. statistics에서 날짜, 시간, 분초 있고, reduction, cpu 사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뭐 한 두 개가 더 있고, 어떤 숫자인지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요거는 in과 out입니다. 메세지가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세 번 들어오고 세 번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generic server 0.157.0. 현재 지금 동작하고 있는 이 서버.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것이 pid 0.157.0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동작하고 있는 중이고, parent는 이러하고, log event는 뭐 딱히 없고, 데이터에서 state, micron state is 103, I'm happy.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이게 언제 써먹히는지,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만 밑에서 보시면은, format status에서, reason, predict state, do. 이런 게 있죠. 이게 어디 있느냐니까, 바로 우리 코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server ex의 제일 밑에 보시면은, format status라고 해서, format status, reason, predict state, do.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펑션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에요. 얘도, format status든, handle cast든, 혹은 handle call이든, 혹은 위에 있는 init이든, 이러한 펑션들은 다 callback입니다. callback 펑션들이고, 이 callback을 누가 call하느냐 하니까, gen server가 call하는 거에요. 우리가 gen server에게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gen server가 얘를 다 호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gen server에게 전달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골라서 호출하는 거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format status,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보시면은, 여기에 데이터에서 statistics 불렀잖아요. getStatusPid, sys.getStatusPid 호출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state 방금 그런 펑션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이런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데이터는 103으로 끝나버립니다. 한번 여기 펑션을, sub ex 펑션에서, 이 폴맷이 이걸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지우고 난 뒤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제가 또 나와있어요. 이 예제도 나중에 몰아서 다 같이 할 테니까, 이번에는 예전 하지 말고 그냥 건너. 다음 섹션, gen server callback으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다 같이 בא오라고 해야지. 여기에서, 이 시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5. 여기에서 5분의 점입니다. 감사합니다.